오늘은 작은 숫자로도 큰일을 이룬다 작은 숫자로도 큰일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23장과 24장은 여우수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죠 신명기, 두 번째 했던 개명이다 여우수와의 마지막 설교는 23장과 24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23장은 신로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작은 지역입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설교 그리고 24장은 세겸이라는 넓은 평야 지대에서,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 그러니까 대중설교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23장에 나온 것은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요긴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장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 지도자들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3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을 들라고 하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 원래의 뜻은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서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분부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여기도 우리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사랑하라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같은 목사 또 우리 사역자들 받으시 부드러워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여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한번 누구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을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사역을 할 때 서로 교제하는 걸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저번에 쪽집게라 그래요 어떻게 맞추느냐 그러는데 간단해요 성교나 이런 데 현장에 가서 어떤 형제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어떤 때는 설교를 하거나 이건 제가 전도사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보통 자매들 얼굴을 한 번 슬쩍 봐요 보면 맨날 졸고 딴짓하는 애가 갑자기 귀를 쫑긋하면서 별 얘기도 아닌데 막 끄떡끄떡 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집어넣고 뒷조사하면 거의 예배가 없습니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들어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안 들어요 무슨 얘기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얘기가 특징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인간의 쉐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죠? 사랑하면 들려요 아이가 옹알이를 해도요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아이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명확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눈 파지 말라 그러면 어떤 형제는 결심을 해요 예, 목사님 결심합니다 내가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심으로 되나요? 결심으로 됩니까 그게? 결심해도 또 백화점에서 그 형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다른 사람도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눈은 그래서 파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진짜 사랑을 하면 한눈 팔라고 해도 한눈이 안 팔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1년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잊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쓰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려고 그렇게 해를 써요 왜? 다른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려고 참 묘하죠 이런 도식에 빠지면 절대로 못 잊고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거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바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죄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위대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다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난관도 이기고요 지루함도 이기고요 지루할 것도 없죠 어떤 태클도 이기고 방해도 이기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위대한 거죠 4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못 참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분야는 다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왜 이렇게 거칠어요? 사랑 안 하니까 거칠지 욕하고 왜 시기해요? 사랑 안 하니까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안 하니까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눈빛이 왜 이렇게 교만해요?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해 보세요 다 겸손해져서 바다 걷기지 왜 무례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자기 육을 구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성례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악한 것만 맨날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모든 것들 사랑하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위로부터 불같이 내려주세요 하는데 불과 같은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십자가도 능이 질 수 있습니다 능이 헌신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원망이 없이 부작용이 없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용도이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멸시, 천대, 십자가 이게 두렵지 않아요 모든 영광과 종기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구어, 율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기 때문에 사랑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깊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소가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터져나오게 만든다고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랑해라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정복시대를 다루면서 했던 제목과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옆에 끼고 살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옆에 끼고 사는 겁니다 여호수와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와의 고별설교인데 여호수와 처음으로 지도자로 세워질 때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수와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중에 8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래야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와에게 리더십을 갖게 되는 능력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옆에 끼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옆에 끼고 살면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사명을 맡았다 그럼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야죠 하나님 어떻게든 게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도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여행 다닐 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무기 없이 당하는 군인하고 똑같은 거지 목사는 당연한 거죠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닐 끼고 다녀야 돼요 왜 가방을 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려고 스마트폰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안 돼요 그걸로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절대로 깊어질 수도 없고 재확인할 수도 없고 그 영상 갖고 안 돼요 더 심하게 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망할 놈들이에요 망할 놈들 그걸로는 안 돼요 더 얘기할까요? 그만할게요 안 돼요 안 돼 그걸로는 그냥 안 된다 가 아니라 해봤다니까 그걸로 해보려고 노력을 노력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게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안 돼요 주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한 번만 클릭을 잘못해도 한 번만 터치를 잘못해도 다른 세계가 다 들어와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스마트 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옆에 끼고 살라 잘 보면 성경에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인생이 강한 인생이에요 들고 다니면 읽을 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일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떠나 울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은 걸 지금 명하고 있잖아요 너희 후손들 지도자들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말씀을 옆에 끼고 살라 다 지켜 다 라고 해요 다 취사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취사선택할 때가 있죠 이거는 좋고 이건 싫고 지금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평가해 하 이건 얼굴이고 저건 틀리고 설교 갖고 무슨 비평한다고 그러고 웃기는 사람들이 다 있네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아니죠 취사선택이 아니라 다 이성의 틀 아래에 내가 납득이 될 게 있고 또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이며 존중하고 가는 거 그게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실천의 종교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프락시스 텍스트와 그 다음에 프락시스 실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듣고 실천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좌로나 우르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치우치지 않는 미결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정도를 보면 이게 말씀이 없을 땐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맘날 기도만 해요 기도만 교회도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이전 이전 교회에 있었던 때 강대석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놀라가지고 기저가 나오는데 와악!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야 그래서 남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말씀 하나도 모르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맨날 이러고 문제가 되죠 그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말씀이 균형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해요 공부만 교회에서 공부 안 하면 외부 나가서 맨날 무슨 공부 무슨 학교 뭐 이런 거 자격증만 집에 피아노 위에다가 더 떠서 붙여놓고 그것도 기도를 하나도 못해요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공부만 하는 주의야 교회가 학교예요 공부 잘한다고 후원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해요 봉사만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 봉사 말씀 안 들으면 진짜 봉사돼요 눈 안 보이면 봉사된다고 봉사만 하면 돼요 봉사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들을 때 중단해야지 중단 중단하고 모든 게 올스톡하고 말씀 앞에 모일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 그것만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공부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해야지 다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다 해야지 밸런스죠 밸런스 그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균형 균형이 언제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약화된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딱 하면 이상해요 뭔가 밸런스가 깨져있어 한쪽으로 항상 기울어있다니까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배 같으면 가운데 바닥 짐 또는 평영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균형이 깨진 쪽에 가서 균형을 잡아줘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참 묘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교회가 강한 쪽에 힘을 주기도 하지만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밸런스가 잡히게 만들어 참배워요 말씀은 우리에게 균형 잡아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옆에 끼고 살라 그럼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지파의 여우사 14장 15장이 유다지파의 분배의 얘기라고 했죠 그런데 14장 15장에 특별히 샘플을 들었던 게 갈렙이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근거를 보면 여우사 14장 9절 보니까 그날의 모세가 맹사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연 나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 준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우사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게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거 언제 들었어요? 45년 전에 40년 전에 45세 때 들었잖아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85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40년 동안 품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지금 갈렙이 그러잖아요 여우사한테 우리 같이 들었잖아 언제? 40년 전에 그걸 상기하면서 그러므로 발바닥으로 밟았으니까 우리 주실 거라고 해불원 선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자꾸만 신겨놔야 돼요 신겨놓으면 그 말씀이 40년 있다가는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말씀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잠깐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새겨놓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어떻게 종교적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품었던 것이 불이 붙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 갖고 천년세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에 옛날에 성교의 아버지라는 게 윌리엄 캐리인데 인도 성교사였어요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인데 당시에는 뭐하러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느냐 그냥 유럽 안에서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초대교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횡령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이거 당장 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변화시키잖아요 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씀을 품은 사람이에요 말씀 옆에 끼고 있는 사람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새기고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신학교 다닐 텐데 그게 언제냐면 90년대입니다 90년대 초 그때 신학교 다닐 텐데 90년대 초 88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88년 90년 80년대 후반이네요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연세돼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전부 다 성경공부 열풍이 불어났어요 그때는 부흥사 시대였어요 부흥사 시대에 너무 무식하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냐 하면 이제는 성경공부다 그래서 CCC에는 GBS 그룹 바이블 스타디 내비게이터에는 맨투맨 그래서 원투원 맨투맨 이름 붙이지만 1대1 성경공부 이런 거 그래서 좀 배운 사람 좀 세련된 사람은 다 성경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별로 모이지도 않고 성경공부는 벅적벅적 모이고 소구름 모인 소구름 모인 맨날 구름 모인 구름 모인 그랬다고 저도 그 풍토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래서 예배는 식사한 거고 성경공부만이 진짜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던 게 뭐냐면 요한복어 4장 23절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게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예배지 예배의 부응이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듯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라는 관점에서 창생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보니까 다 예배에요 다 예배 예배 무시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 받았냐 출애금의 목적이 예배하는 자라고 삼기 위해서 예배자 되는 거 사실 신학생 한 사람의 가슴속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10년 정도 뛰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라는 말이라고 예배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 죽었던 말인데 부응 부응이라는 단어는 노인들이나 쓰는 말이었다고요 부응 예배 이 단어가 다 신선하게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의 부응이에요 예배의 부응 한 말씀 붙들고 10년 20년 뛰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옆에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으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말씀 도예시하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냐 증거를 대십시오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 모르고 무슨 지도자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교회 가봤더니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말씀이 별로 없더라 말씀에 관심이 없더라 그러면 그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을 딱 바라볼 때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 옆에 끼고 살더라 그러면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그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 옆에 끼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옆에 끼고 살라 이게 왕입니다 왕 왕이 걸어갈 길이에요 왕도 왕도 그러십시오 왕같은 제자장인 하나님 백성들이 거어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단어 쉽지 않아 가까이 하라 7절 8절 7절이 나오죠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이 핵심인데 오직 너희 하나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이거 번역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개의와 강글판에서는 친근히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성경을 보면 굳게 붙들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굳게 붙들라로 번역된 게 되게 많아요 굳게 붙들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나바크란 단어예요 나바크란 단어인데 이 다바크란 단어를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영어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클링투예요 클링 클링투 이렇게 붙잡히다 뭐라 그러나 이렇게 딱 붙는다 딱 붙는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같은 데 용법에서는 아담과 하나가 둘이 한몸이 될 진이라 할 때 그때 진짜 한몸 나바크예요 나바크 딱 붙어가지고 한몸이 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남녀지간이 홍대 앞에 내가 며칠 전에 걸어가 보니까 남녀가 좋아하는가 봐요 딱 붙더라고 딱 붙어서 쫓아가면서 봤어요 저거 왜 저러나 더운데 둘이 팔짱 끼고 가는데 누가 그 중간에 뛰어놓는 것도 아닌데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저게 다바크구나 다바크 덥지도 않나 그 40대 넘은 아저씨 아줌마도 걸어가는 거 봐요 이렇게 따로 걸어가요 따로 모르세요 그거 슬프기도 한데 이렇게 청춘 남녀들 보면 이렇게 딱 붙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클링투 다바크 딱 붙는 거 그때 썼어요 아담과 하와가 딱 붙어가더라 한 몸을 이룬다 그거예요 한 몸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가 룻기에서 한 번 나오죠 룻기에서 기억나십니까 나오미가 과부들 며느리한테 야 집에 가 그랬더니 룻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난 안 갈래요 오르반은 간다 그러는데 오르반은 간다 나는 못 가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 그러다가 1장 14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집에 갔어요 키스 앤 세이 굿바이 하고 갔어요 갔고 룻은 그를 붙 쫓았더라 붙 쫓았다 할 때 클랑투로 돼 있어요 클랑투 클링투 그 다라가 다바크예요 다바크 딱 붙는 거 딱 붙는 거 이거는 뭐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설명을 했대요 아주 깊이 짜여진 천 천과 같은 관계 천이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이 짜여지는 것 같이 천을 짜듯이 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시줄과 날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줄 날줄 시줄 날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지면 오리 풀린다 그러죠 오리 제가 오리 풀리는 경험을 한번 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어떤 자매가 어떤 간호사 자매가 저한테 좋은 목도리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목도리 그렇죠 목도리를 선물해 줬는데 굉장히 이름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테르 마크 붙은 거 목에 걸리잖아 그걸 띄면 안 된다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마크가 없는 게 좋아 그래서 그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뜯었거든요 참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정말 내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오리 풀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풀려가지고 대충 묶어놓고 1년 버틴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 다 풀리기 전에 겨울이 갔어요 다행으로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오리 풀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리 풀린다 나바크라는 게 뭐냐면 씨줄 날줄이 돼가지고 이렇게 엉켜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오리 풀려버리죠 내 인생이 다 풀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신약에서 또 뭐하고 표현됐냐면 마태봉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힘자라 다 내게로 오라 뭐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메우라 예수님과 같이 멍해를 맺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소두말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멍해맨 존재 멍해를 같이 메고 가재요 그리고 내게 배우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바크 주님과 한몸이 되는 거죠 동역자가 되는 거 같이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하느냐 일체가 될 정도로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빠지면 그냥 인생이 무너진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참 이상하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냥 봐라 불교도 이렇게 다 품고 하도 못해 천주교도 봐라 부처님 오신 날 축 경축 이러지 않냐 왜 너네만 맨날 그러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진리가 어떻게 배타적이 아닐 수 있습니까 진품이 오면 모조품은 다 떠나가죠 사실 모조품 끼리는 싸우죠 나 A급이야 그러면 나는 SA급이야 그러면 나는 커스텀급이야 어디 SA급에 도전을 해 나는 커스텀급이야 그러다가 진품이 나타나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가찰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찰끼리 홍콩제다 광동제다 이러면서 진짜가 오면 다 사라지잖아요 진짜가 오면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죠 진짠데 뭐 끝이죠 끝 진짜면 끝 아니에요 가짜일수록 이것저것 따질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자격증이 한 20개쯤 있고 30개쯤 있고 이런 사람이 있죠 양식 자격증이 갖고 한식 자격증이 갖고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를 잡은 사람은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한눈으로 파지 절대로 여러 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력서를 할 때 이력서에 내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거는 가치가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이도 별로 안 다니는데 뭘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걸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잡고 진짜를 잡으면 좌로나 치울 수 있게 없어요 그거 한눈으로 파는 거라고 하나님이 진짜임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과 시술가 날 줄을 얽을 수 있는 하나님과 딱 붙을 수 있는 루스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붙주쳤다고 그러잖아요 어딜 가야 가기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사실 모세의 삶이 감동을 주는 게 그거예요 추력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나바크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를 알았대요 그래서 죄짓맞은 우리 구조 369장이죠 죄짓맞은 우리 구조 어찌 좋은 뭐예요? 친구인지 그게 늦게 옵니까? 친구의 친구 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높고 높은 보좌위에서 낫고 천한 인생을 뭐 구고보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장로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집어쳐라 저 영감 안 해 그 생각이 들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점점 그런 영감 될까 봐 두려운데 곧 영감 되잖아요 영감 영감을 받아야지 영감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 나의 친구 돼야지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 되는 거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거 너무 권위적이려고 그러지 말아요 뭐 야 후배 이리 와 뭐 어디 앞에서 뭐 이런 게 바보죠 바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단임 목사를 할지라도 유치원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최고의 영성이에요 친구 돼야 돼 친구 하나님이 전능같이 하나님 친히 아브라함에게도 친구 된다고 그러고 모세에게도 친구같이 되면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구 되신 분이에요 최고의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을 때는 친구 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좋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친구 돼요 이번에도 인도 성교 갔을 때 연세 70 가까이 되신 분과 또 제일 어울리는 건 12살이었나요? 12살이었는데 잠만 잤으니까 그냥 빼놓고 그냥 빼놓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친구같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임재하실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모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따바크의 하나님 따바크 로시 따르듯이 따바크 아담과 하워가 한 몸도 있지 따바크 그게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를 확실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심하고 9절 10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외여 싸우십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좋거든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연애 특강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남녀지간의 문제가 뭐냐 자동차를 같이 타지 않습니까? 타면은 여자가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남자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놈이 죽든 말든 별 신경 안 써요 옆에서 잠 잔다고 사랑 안 하니까 여자들 맞죠? 관심 없으면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자뻐려 자꾸 말 시키는 게 귀찮으니까 자뻐려요 죽거나 말거나 그런데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 이렇게 안심하고 잘까 그래서 막 사랑이 막 움특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고 이상한 애들만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자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생각만 해도 오매불망 잠을 못 들여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앉아요 옆에서 계속 간섭하는 거야 너무 빠르다느니 왜 끼어들게 하냐느니 다치면 어떻게 하냐느니 계속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를 너무너무 생각하고 너무너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게 다 있어 나를 하나도 안 믿는군 이런 여자 정말 인생 피곤해 장애야 저는 딸 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하고 어디 가면 자라 그냥 옆에서 잠이나 자라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퍼지게 자면 다 좋아해요 믿고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127편 3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이나 자라 잠이 뭐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성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이렇게 결정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그냥 평안하게 자기께 놀고 있으면 정말 기뻐요 얼마나 믿음이 저렇게 퍼지게 있나 맨날 와가지고 티켓 나왔어요? 가긴 가는 거예요 오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초조해서 동동 구르고 안 되는가 보죠? 왜? 목사님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나는 목사님 표정을 다 읽으니까 집어차라! 그냥 인도에 두고 오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그냥 계속 인도에도 못 뜨면 차도에도 두고 싶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한다 이걸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강대한 문제 강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강대한 나라로도 물리치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 하나님 옆에서 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손 대면 다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더 세죠? 하나님이 더 세다 그거 믿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걱정해요 한 명이 천명을 물리친다 소수라도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라 그래요 때거지로 모여있으면 될 것 같고 적은 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소수 갖고도 다 하잖아요 수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인가요? 모르겠어요 작은 사람이 볼 때는 큰 교회고 큰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하는 진이라든지 작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 사사시대 사사시대 배우죠? 새벽에 안 나오시나요? 거기 사사가 열두 명이 나오는데 열두 명 중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에요 외우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우고 싶게 하려고 삼갈 세 번째 이게 삼갈이에요 세 번째 사사인데 사사기 3장 31절을 보니까 애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였고 와 재밌지 않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패서 600명을 죽였대요 혼자서 삼갈 여러분 삼갈 되고 싶죠? 소모는 죽은 애들은 사인이 뭐냐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맞아 죽었으면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나 그래서 칼에 찔려 죽으면 그래도 좀 위대하긴 하죠 전투하다가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어머니한테 왜 죽었느냐 하면 막대기에 맞아 죽었다고 소모는 막대기에 전 이걸 보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적은 숫자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갈 하나 보내주세요 삼갈 소모는 막대기에 하나 주면 600명을 깨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삼갈 수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고성성경 간다 그랬더니 무슨 주방팀이 15명이나 달라고 그러는데 15명이 다 주방 있으면 성경 누가 해요? 수줄에서 한 10명 정도로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홍대 세계 아줌마들은 일을 잘 못하는데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한 10명에서 열심히 하라고 아줌마 7명에 청년 3명 힘 좋은 애들 이런 애들 등천원 애들 가서 하면 다 될 거라고요 그래서 삼갈 같은 식당 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명이서 1000명을 먹일 수 있고 와 라면 끓여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10명이 가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능해요 삼갈 1당 600에 1당 600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부르신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그러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부르싰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많이 비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지요! 내가 삼갈이에요! 막대기만 주세요! 600명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강력한 나라를 이겼다 강대한 나라를 이겼다 예! 나도 이길 겁니다 그런 거죠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칩니다 삼갈은 손목으로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합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23장 마지막 여우수와의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의 내용 핵심이 뭐라고요? 11자리에 나오는 여우와 하나님 사랑하라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말씀 옆에 끼 읽고 살아라 그 다음에 여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주를 알 줄 되듯이 언제나 이렇게 얽히고서 하나님과 일치된 인생을 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살라 평안하게 살라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길이고 그걸 통해서 큰악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369장 아까 찬양합시다 죄짓맡은 오리부죠